자 10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좋은 답안질들이 많아서 선생님 뭐 코멘트 할게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굳이 띄울 필요 없겠고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공익가능성 설권성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조문 좀 정확하게 써 줘야 되요 조문 재량행위 그렇죠 이렇게 조문을 정확하게 좀 써 줘야 됩니다 그렇죠 판례는 유사한 사례에서 자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거부 처벌이 가능하다 이 판례가 객관식에서는 많이 나온 판례에요 좀 브리타로 느껴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안정성 자 뭐 우리 채점자가 이렇게 표시한 것들 좀 봐 주시고 저는 일단 구도만 좀 한번 볼게요 장집 회장님 동그라미 붙여도 되요 동그라미 붙여도 되는데 이제 반가루로 많이 쓰죠 행정조사인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걸 뭐뭐인지 이렇게 써주는 거 좋습니다 의의는 한 두 줄 정도 써주면 좋겠어요 두 줄 의의 쓰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의의 써주고 뭐뭐란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런 구도로 써주세요 위법성은 조문으로 표시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여기가 이제 메인 쟁점이죠 자 이미 두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행정조사는 이제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배폐하고의 법적 성질 즉 재판 규범성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접구속력 재판 규범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에 근거한 처분 침익적 처분 관련해서 이거 행정기본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기준 시점이 언제냐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실제로 이 모의고사 낸 교수님의 결론하고 지금 다르게 썼어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니까 결론이 달라졌어요 구도가 좋은 답안이 또 나왔네요 딱 정말 선생님 지적한 대로 딱 해주는 것 같아요 두 줄 딱 쓰고 사안의 경우 딱 쓰고 그렇죠 구별기준은 한 두 줄 정도 써주면 돼요 판례는 법규의 최저형 신문은 당행정 분야의 주대목적과 특성 당행의 성질로 판단한다 뭐 그 정도 두 줄 사안의 경우 딱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점을 쓸 때는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세요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왜냐면 이 문제점 부분이 너무 천편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문제점을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수험생들이 쓰는 문제점이 너무 똑같아 그런데 이 문제점에서는 설문의 내용을 좀 녹여내세요 쟁점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쓰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똑같이 쓰니까 항상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그 쟁점에 관한 내용을 설문에 대입시켜 가지고 좀 풀어내면 좋아요 그러면 논리적 분석이 되는 답안이니까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과학사 행정조사인지 써주고 상품 수업 들어가고 권사의 처분성 이제 특별히 문제가 안될 때는 간단하게 처리해도 좋습니다 메인 쟁점을 부각시켜 줘야 돼요 유법한 행정조사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 이 부분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메인 쟁점을 훅 못 돌아갔어요 유법한 행정조사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좀 많이 써 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썼는데 지금 메인 쟁점이 너무 작게 처리되고 뭐 절차상의 독자유성 위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잖아요 거의 교수님들도 뭐 한두 줄밖에 안 쓰거든요 요즘은 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쟁체배정리 쟁체배정리를 좀 자세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인상점수 법적성제 들여쓰기 좀 많이 넣었는데 괜찮아요 들여쓰기 14조의 해석 그렇죠 이 해석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제재처벙 관련해서 어 14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산점도 중요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니까 꼭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뭔가 좀 많이 빠졌네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좀 많이 빠졌는데 어 지금은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답안제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참조할 것들이 많은데 누가 이제 조금 더 풍부하게 쓰느냐 누가 의의를 더 압축하느냐 자 체크리스트에서는 일반론을 어떤 식으로 압축했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포섭에서 삼박자를 갖추기 위해서 조문이나 팔레키워드나 또는 설문의 키워드를 써주는 거 이것도 무척 중요하죠 그런 키워드를 써주는 것뿐만 아니라 압축하는 힘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강약조절이 중요한데 절차 당하자와 관련된 일반놈들 있잖아요 독자주의법사유 또는 위법성청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메인 쟁점에서 포섭도 풍부하게 하지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게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답안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